여기는 딸호수입니다. 벌케노. 화산이 폭발했던 거대한 호수에 섬이 또 있고 그 섬의 꼭대기에 또 화산폭발한 곳이 또 있습니다. 네 아직도 화라산이기 때문에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. 오늘 지금 터질 수도 있습니다. 뷰티플입니다. 리코 목사가 생전 처음 와봤다고 합니다. 뷰티플은 처음 와봤습니다. 처음 와봤어요. 처음 와봤어요. 처음 와봤어요. 처음 와봤어요. 저쪽으로는 별거예요. 바다로 보셨어